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 등이 보도했다.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단을 만나 재방사정이 허락한다면 7,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면 한일 관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참석한 이후 5년여 만이다.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유시이코 당시 총리의 방한 이후 11년 7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방안에서 양측은 한미의 경제안보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워싱턴선원으로 문서화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의 핵협의 그룹 NCG를 신설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했다. 한일 정상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한일, 한미의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경제안보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앞서 각각 수출 우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화이트리스트 그룹어 A 양국을 각각 복원시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